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꽃새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구요 제가 이렇게 미리도 색상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새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새미의 이름은 나폴리아 꽃새미가 되겠구요 앞뒤가 같은 양면 새미가 되겠습니다 두장을 따로 떠서 붙여진 형식의 새미이기는 하나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운걸 싫으신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구요 이 새미의 사이즈는 지름이 13cm가 되겠구요 이 새미의 장점은 앞뒤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앞뒤의 다른 색상으로 만드셔도 되겠구요 양면 샘이기는 하나 단면 샘으로 쓰셔도 되겠고 마찬가지로 홀겹으로 만드셔서 코스터라든가 등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꽃단추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데코레이션으로 올라간 거니까 신경 안쓰셔도 되겠구요 단지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1단과 2단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가운데 꽃 중심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네 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샘에 들어간 색상은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갔구요 패턴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샘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저는 수세미는 바늘 6호로 만들었구요 오늘도 일반 실로 저는 만들 거기 때문에 일반 실은 항상 제가 바늘 5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세미 실로 수세미를 만드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구요 일반 실로 컵화침 등을 만드실 분들은 바늘 5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있으면 되겠구요 저는 설명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널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세미 가운데 중심을 만들어줄 색상으로 연한색의 노란 실 준비했구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려 하나가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려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그러니까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를 모아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 세트를 이 원 안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구요 저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얘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다시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를 만들었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두 줄을 먼저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먼저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개를 만들고 나면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는데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겠구요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 주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리는데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구요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다섯개 세트 만드셔서 총 여덟개 채워 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코드를 다 넣어 주시고 마지막 사슬 두개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 하겠는데요 빼뜨기 하시기 전에 이 꼬리실 잡아 당기셔 가지고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구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구요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노란색의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빼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보라색 실을 준비를 했구요 우리 편물을 보시면은 두개의 사슬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8개가 있는데 그 각 공간에는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구요 그리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 떠준 코에는 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 안에서 시작을 할 거구요 공간은 아무 공간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구요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면은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두개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 그러니까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준 코에 바늘을 놓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안에는 긴뜨기 세 개 그리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는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네 개 긴뜨기 만들어 줬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긴뜨기 두 개 긴뜨기 세 개를 한 공간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또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고랑과 코에 내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또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구요 여러분들도 다 떠 주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구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 2단 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네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저는 연한 색상의 핑크색 실을 준비 했구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단에서는 한 코에는 한길 긴뜨기 2개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코드를 넣어 주면서 한 코 늘려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고 정하신 코가 있으면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구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지금 한길 긴뜨기 만들어 준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 주시고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또 하나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한 코 늘려주는 작업을 했구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코 늘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하셔서 코 늘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네 한 바퀴 쭉 떠 주시면 되겠고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한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한길 긴뜨기 두 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나는 코가 한길 긴뜨기 하나로 끝나는게 맞습니다 그러기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넣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이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단에서는 총 48개 한길 긴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빼 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 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때는 마무리가 됐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빼뜨기 할 때 항상 첫 코는 스킵을 하는데 그 코는 버리는 코가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떠 주는 코가 그 스킵한 코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빼셔 가지고 한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보라색 실 다시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코리아 매듬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은 늘린 코 줄인 코 없이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바늘 그냥 쑥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으면은 그대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하셨으면은 바로 옆구로 가셔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식으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 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은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떠 가지고 돌아오겠고 여러분들도 한바퀴 쭉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 주셨으면은 빼뜨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짧은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 주는 사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실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셔 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실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싹둑 싹둑 잘라 주시면 되겠고요 좀 풀리는 게 걱정스럽다 하신 분들은 한번 더 묶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4 어 뭐지 돗바늘로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실정리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하얀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편물을 다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한길 긴뜨기 3코 모아서 구슬뜨기를 해 준 다음에 연결사슬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셨으면 사슬 1,2개 만들어 주세요 이 사슬코 2개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에 해당하는 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3줄이 걸렸으면 두 줄을 먼저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또 다시 두 줄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3줄이 걸리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 줘 가지고 구슬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연결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꼬리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그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바늘을 코에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 이렇게 3줄이 걸리면 또 두 줄을 먼저 빼 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두 줄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고 나면 바늘에 이렇게 4줄이 걸리는데 이 4줄을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감고 옆에 코는 스킵하시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세 개 그러고 나면 바늘에 4줄이 남죠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고요 연결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끝까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슬뜨기를 총 24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얘네들이 24개가 맞는지 Let's Count it 하나, 둘, 셋, four,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구 donít 10 11 12 13 14 따요 그리고 18 19 20 21 22 23 24개 24개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24개 맞게 만드셨으면은 빼 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만들어진 구슬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 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구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 공간으로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4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 도록 하겠구요 다음 작업 이어가기 전에 양면쌤이 만드실 분들은 이와 같은 애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단면 이라든가 코스터를 만드실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양면쌤이 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두개의 편물을 보시면 얘는 가운데 중심이 노란색 얘는 그냥 핑크색 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으로 떠 주면 좀 뭔가 다를까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색 조합을 잘못했는지 아무튼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두개 만들었다는 가장 하에 얘를 두루 붙여주는 작업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편물을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미리 만들어 온 애를 앞으로 가져오시고 두번째 만든 애를 내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만든 편물은 아무래도 이렇게 실이 달려 있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편물 사슬 두개의 공간에 그냥 바늘을 앞에서 뒤로 쑥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에 끝난 이 시점에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빼넣으신 다음에 빼뜨기 로 연결 한번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같은 공간이 즈어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 뜨기 하고 짧은뜨기 로 예를 연결하셨으면 은 바늘의 씨를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바늘을 앞에 편물 하고 뒤에 편물 같이 뚫고 나가셔서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1길 긴뜨기 1 그리고 같은 자리에 1길 긴뜨기 2개 1길 긴뜨기 3개 1길 긴뜨기 4개 1길 긴뜨기 5개 1길 긴뜨기 6개를 한 공간 안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1길 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앞에 편물 뒤에 편물 뚫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의 씨를 감고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1길 긴뜨기 6개 1 둘 둘 셋 네네 개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또 한 공간 안에 1길 긴뜨기 6개 만들어 주셨으면 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바늘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 두개의 편물을 내 묶어 주시면 되구요 저는 또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구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 은 배튀기로 마무리 할 거구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짧은 태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공간에 1길 긴뜨기 6개로 끝나는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게 뜨셨으면 은 배튀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구요 배튀기는 우리 여기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그냥 쑥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마무리가 됐구요 여기서 고리를 만드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슬을 만드셔서 내 골이 만드시면 되겠구요 저는 고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실 잘라내 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쑥 잘라 주시고 실 빼신 다음에 한번 더 타이트하게 두여 주시면 되겠구요 돗바늘로 숨겨 주셔도 되고 그냥 이 코바늘로 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코바늘로 숨겨 주도록 하겠구요 이 하얀 실 살짝 들어 올리셔 가지고 얘를 요렇게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한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 가지고 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셈 이라든가 코스터로 사용하실 분들은 예쁘게 실 처리 해주시면 되겠구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앞면과 뒷면이 같은 수세미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쁜 것 같고 가운데 노란색으로 해도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가 됐구요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아 수세미 실로 수세미를 만드신 분들은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이 이렇게 살짝 뜨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같은 색상으로 여기 가운데를 좀 이렇게 브라카 지그재그로 찝어 주시면 그렇게 붕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구요 저와 함께 또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예쁘게 만드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